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3월 2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봉 20장 17절로 34절이고 제목은 순환예고와 성김입니다. 저희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제이고 이것을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큐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큐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만 상고하는 그런 교제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태봉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고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 그 주제를 알고 그 주제 안에서 구조를 통해서 발견되는 주제 안에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서 그 세부사항이 이것을 얼마나 길고 넓고 높고 깊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상고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과 어린이의 모습에서 다른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누가 기준이 되는 거냐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기준이 됐었어요. 나가 기준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못하고 그 재물이 걸려서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게 되는 사람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지만 알고 이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돼 소유해야 돼 천국백성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도원에 머물게 된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즐거움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이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불러 그의 백성, 그의 종, 그의 자녀 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자들을 초대했을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은혜만 있고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고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 쓱 할 때부터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오히려 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은혜와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은혜를 의지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통해서 은혜에 힘입어서 일함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순환예고와 성김을 통해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에 대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앞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더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셔야 될 잔,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정을 해주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소경되었던 이 젊은이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지 무엇을 두 사람, 두 그룹 다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어느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시고 어느 것에 대해서는 바로 들어주신지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예고와 성김, 마태봉 20장 1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글씨가 작을 수 있을 테니까 제 목소리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글씨도 악필이라 써도 잘 보이지도 않지만요. 앞으로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대제차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누구를 통해서 넘겨지게 됩니까? 가룬유다를 통해서 넘겨지게 됩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불이한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이 왜 불이한지는 저희들 마태보고 후반부 말씀에서 자세히 참고할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재판은 기록에 남아있는 재판 중에 이렇게 불이한 재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누구에게 넘겨주죠? 빌라도의 손에게 넘겨주고 로마 군정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예수님께서 사형이 언도된 다음에 반란군의 괴수의 제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군의 죄수에게 행하는 괴수에게 행하는 그 모든 조롱과 채찍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트의 사역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순환에 대한 언급은 총 다섯 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직접적으로 이 순환이 중심이 돼서 얘기하신 것은 세 번이에요. 그것이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상고했던 17장 22절로 23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외에 나타났던 건 언제냐면 17장 9절이에요. 이거는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면서 죽음을 예고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하면 순환과 부활 우리의 구속에 대한 예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영광을 언제 증명하라 그러냐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마지막에 이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일을 하시더라 하면서 순환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구속사를 이렇게 온전하게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얘기한 건 이 세 번이란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하나요. 예수께서 이러시기에 무엇을 원하냐 이러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이거는 세상 질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면 임명하실 수 있는데 이때 명하여 야고보와 요한을 우편 좌편에 앉히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이거든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잔인데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은 이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요구고 합리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저희들도 그렇게 무도한 사람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저희들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그 잔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그 잔을 마셔서 기필코 주님의 우편 좌편에 앉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르시되요? 이르실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들은 마시게 된다. 하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것은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만 듣고도 열두 제자는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나 이것을 허락으로 받고 이것이 먼저 선점한 걸로 봐서 이거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선언해 줍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요한과 야구부의 어머니가 물어보는 것은 세상의 질서예요. 왕이 되면 주권자가 되고 임명권이 생기고 그럴 때 명하여 세우실 수 있으니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권능자가 무엇을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간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해서 임명하고 그 고간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래서 이들도 지금 원하는 것은 뭐예요? 권세예요. 이 권세가 핵심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성기는 자가 되고 큰 자는 성기게 된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낮추신다는 말도 있지만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성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의 자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지만 너희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성기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어디까지 성겨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데까지 성기려 하심이에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권세에 포커스를 마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는 데까지 성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단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단다.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잔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잔이 어떻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셔서 그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두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방법이고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르게 구하는 무엇을 구하는 게 바르게 구하는 것일지를 두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만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여리고를 떠나는 그때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장면이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걸 듣고 소리를 질르는데 뭐라고 질르냐면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무엇을 알고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는 이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일이 일어났다 함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는 꾸짖어요. 잠잠히 하라고 소리질러요. 하지만 이들은 더욱더 소리 높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의 계속된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구원자의 사역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무엇을 원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세상의 것을 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충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일을 해달라고 외치는 그 극률하심을 외치는 이 두 소경은 누구의 일을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일을 하시게 하심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예요. 그거는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지천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소경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강의집에 나타나 있는 강의집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강의집 상권 481페이지에 있는 건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부분입니다. 영혼의 눈이 멀어있어 회개치 않는 자들은 영적 맹인이 되어 예수님이 진심 메시아성을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복음 속에 있는 약속도 보지 못하고 영광도 볼 수 없으니 하늘 나라에 확실한 소망을 갖지 못함으로 땅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세상의 빈곤 가운데 영적 빈곤이 가장 비참한 빈곤이다. 이들에게는 죄를 씻을 피도 없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도 성령도 없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도 외칠 수 없는 벙어리요. 천성을 향하여 한걸음도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 이 맹인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 못하는 그래서 육적으로 맹인된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된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에요. 우리가 권세를 쫓고 능력을 쫓고 자격을 쫓고 세상 불을 쫓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시력을 잃어가게 돼요. 장님이 되는 데까지 일어서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상태 혼돈의 혼돈의 상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냐고 물어보시고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은혜예요. 이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속에 정말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묵상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길을 가게 되면 미리 알려주십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죽으심의 길이에요. 하지만 부활의 길입니다. 요한과 야구부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권세를 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구하고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고난의 길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23절에서 연결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은 어떤 일도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의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잔이고 그 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낮아지는 모습이고 성기는 모습이고 종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 5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맹인들은 마지막으로 맹인들은 언제 어떠한 상에서 어떠한 믿음을 외쳤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의 모든 상황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 것을 알고 믿고 이 믿음으로 외쳤어요. 이 믿음의 외침의 근거는 뭐였어요? 구약의 예언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믿고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길은 겸손히 성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질적인 죄인 교만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높아지기를 원했고 이런 모습을 시기하였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천국 질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하고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제 예루살렘이 입상하기 직전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성은 기후가 온화하고 종려나무와 장미꽃 정원이 있는 작은 낙원이라 불리오던 곳이에요. 또한 헤롯대왕에 별궁이 있고 유대의 군사 요충이 있었어요. 그곳은 기생 나비 정탄권을 만난 곳이오. 그의 백성이 여리고 앞에 기적적으로 갈라진 요단강을 건넌 그 많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장소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유서 깊은 곳에서 주님은 들리셨어요. 여기서 두 명의 고치시고 사교를 만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도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1번 사람에게 고질적인 죄는 교만이오 악한 습관은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질서는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대표적인 야고보와 요한도 교만하여 다른 제자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했어요. 교회 성도들도 조직 내에서 동료들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존경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치거나 계속되면 성도의 자격까지 상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과 질투와 시기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세례요한천은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천국 교회의 질서는 성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대성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기는 것이에요. 또한 책마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자를 깨우쳐주며 연약한 자를 보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정죄가 아니에요. 깨우치며 보완해 주는 거예요. 절대 정죄가 되어서 납니다. 선생님들 주의해 주셔야 돼요. 청소년 시기만 돼도 많은 것을 청소년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은 더더욱 많아요. 그런데 이때 정죄하는 것으로 그 조직의 리더십을 세운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주의를 주시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낙심케 하는 가장 큰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는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권증을 하는 것은 질서 속에서 바르게 해야 돼요. 리더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정죄받았을 때는 절대 일어서지 못해요. 그들을 깨우치고 보완해 주고 감싸주고 성교 줬을 때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 방법은 정죄에서 들으면 성장하고 안 들으면 도태되는 거 이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온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멀어지게 하는 일은 어떤 것도 내 입과 내 행동에서 나오게 해서만 안됩니다. 리더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하면서 귀교로 관찰하시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잘못된 방법을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교훈해서 바른 짓수를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에는 외로운 자인의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줍니다. 또한 교회에서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절에 십자가를 치고 생명까지 바쳐 헌신할 것을 강하게 가르쳐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인은 겸손히 성길 때 영광에 이르고 다스릴 때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들을 성기며 사는 것이 언제나 신분과 지위가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고한 기반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셨고 이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는 영광과 은혜를 보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때도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말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쭐라 할 수 없고 겸손히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권능을 바라보게 되면 불만을 하게 돼요. 포도원의 비유에서 가르쳐주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겸손히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와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 손길을 언제나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계기가 있으니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만한 띄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말씀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때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냐 두 맹인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눈을 뜨기 위해 자비아시험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칙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면 그들은 다시 볼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찾아주고 계세요.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강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참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언제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동시에 두 맹인의 모범적인 신앙과 기도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계세요. 이들은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믿고 이 예언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강구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친호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부르시면서 강구할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더욱 강하게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며 강구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용받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조건 속에서 장애를 받아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기도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한 게 문제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진 제자 성도가 결국 승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들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선언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어떻게 사역하면 어떻게 실천하면서 승리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미 작년에 살펴보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고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사역의 기준과 결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나요?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뿐이 우리를 부르신 일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그 안에서 새롭게 열매맵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잘못된 기준과 욕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의 도를 잘못 이해하고 욕심에 따라 스스로 영광을 쫓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은혜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